야채 태일이 형 하면서 옥상 내가 어떤 상으로도 뚫지 못하는 광패가 되었으면 좀... 피자 다만 말씀 잃어요 너무 좋은데 진작에 찾아뵙지 고기서 주십시오 손가자 너무 사랑하고 잘 어울렸어 음! 너무 많이 땅이 많은데 당신은 절대 날 이기지 못해 급하게 다이소에서 산 펭구 산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집 문 앞에 없는 거 그리고 치솔 꼬집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긴 거 이것도 뒤로 한번 이렇게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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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코멧 이렇게 요즘 냉장고에는 계란판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하나 얻어온 꼬꼬팬 달러꽂이용으로 얻어왔어요 이거는 동생이 안 쓴다고 준 숫자 숫자 이거 어디에 쓰는 거지?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칠한 거 안 칠한대 이거 너무 예뻐 이거 뭐야?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 것도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 것도 너무 예뻐 지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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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파티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타야시피 이 가이소에서 산 거 저기 철제에다가 하려고 샀어요 그냥 막 쓰기요 내가 잘 쓰는 칫솔 소분액은 이거 공기 거름막 밥솥이 안에가 스테인리스도 아니어서 쌀 신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장실 쓸 거 그리고 마트에서 잠긴 거 남편이 좋아하는 딸기 오! 냄새 되게 좋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먹을 고기랑 먹을 쌈장 그 다음에 요거 계속 그 다음에 요거 조각 계란 맞을 줄 계란 고기랑 맛속 참기름 끝 첫 번째 헐 헐 헐 헐 헐 이거는 건선지 사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냥 플라스틱 먼저 그냥 플라스틱 그냥 수거 그냥 수거 흰조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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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볼까요 매트리스 퍼센트 어? 이불이 너무 좋아졌네 이거는 침대가 리불 헐 헐 헐 짠 요런 식의 헐 온 매트리스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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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트 면으로 전달하는 날이다 소리가 들린다 음악的 순간 ㅋㅋ ㅋㅋ tickets ㅋㅋ 이렇게 해서 조이스의 그레이로 깔맞춰 조이스의 그레이로 깔맞춰